우리 위로 올라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촬영할까요?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인사를 네 부탁을 들어보라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리얼 브이 페아 엑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네 픽스의 무대가 정말 큰 화제가 되셨죠 오늘 가요 대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어 이번에도 좀 확실한 컨셉으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네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걸쳐서 나온 가장 컨셉츄얼한 무대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인사하고 빅스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 브이 페아 엑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고마워요 자 바로 네 자 이쪽으로ELIPE 감사합니다.